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구글은 연말이 되면 이어 인서치를 발표합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본 것을 토대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건데요. 올해는 어떤 검색이 가장 많았을까 알아보기로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구글의 이어 인서치가 발표가 됐죠? 네 구글은 매년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가장 많이 급증한 검색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요. 올해는 어제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질문이나 문구 등은 어떤 정보에 더 많이 우리가 다가갔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겪은 게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 구글이 발표하는 이어 인서치 검색으로 본 한 해는 어떠한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올해 구글의 검색으로 본 한 해는 특이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한마디로 How to heal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되는가 였습니다. 구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How to heal 이 검색이 역대에 가장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강해질 것인지 찾아봤다고 했는데요. 이건 그만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 어려운 시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구글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명복을 빌어줄 것인지 물었고요. 또 우리의 내면도 함께 살폈는데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많이들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How to be yourself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진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What is my purpose 내 목적은 무엇인지 같이 말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힘든 시기를 겪은 뒤에 재건하기 위한 검색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이거를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을 이해하려 했죠. 이 결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지 2년째를 맞는 올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재건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CNN은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마 부다라즈 구글의 제품 건강 검색이 수석 디렉터도 사람들은 구글의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회복하려는 우리의 탄력성 나타내는 정신과 전 세계가 다시 돌아가려는 좀 더 나아지려는 굿 사인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검색이 많았습니까? 웰빙과 관련해서 올 한 해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하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10%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그걸 예방하려는 검색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느끼게 된 감정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뭐 불안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테라피 심리치료 같은 타픽들에 대한 검색이 역대 최고로 많았고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법 이런 질문도 검색 건수가 사상 최대에 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 관한 그런 검색도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압 낮추는 방법 또 나는 왜 항상 피곤할까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해야 하나 이런 것도 건강 분야에서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 코로나19 관련한 검색어가 상당히 뭐가 많았을 텐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테스팅, 검사에 관한 게 최대 관심사였다면 올해는 백신입니다. 백신. 네. 백신이 승인됐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했고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한지 또 코로나19 백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몇 종류나 되는지 등이 구글에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부다라주 디렉터는 이에 구글이 여러 정보 패널들과 리소스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본인이나 자녀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걸 알 수 있도록 대답해 주려 이번에 많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올 한 해는 인류가 승자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를 돕는 법이라든지 패닉어택, 공황발작을 일으킨 사람을 돕는 법 같이 좀 남을 돕는 일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고 구글 측은 전했습니다. 또 올해 인도에서 특히나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인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다라주 디렉터는 휴메니티가 특별히 더 눈에 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검색 단어로 스포츠와 관련한 내용이 또 많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구글은 올해 트렌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 분야별로 그리고 지역별, 국가별로 나눠서 전했는데요. 분야라고 하면 검색 비롯해서 뉴스, 배우, 음식, 게임, 스포츠인, 스포츠팀, TV쇼, 그리고 송, 노래 등입니다. 여기서 검색으로 살펴보면 탑10 안에 든 상당수가 스포츠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치러진 크리켓 T20, 월드컵 대회 경기인 호주 대 인도, 이게 글로벌 검색으로 봤을 때 1위였습니다. 이어서 인도 대 영국이 2위에 올라갔고요. 3위는 IPL, 인도 프리미어리그, 인도의 프로 크리켓 리그가 3위를 차지해서 크리켓 경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번에 잘 드러났습니다. 또 인도 대 뉴질랜드와 T20 월드컵, 각각 7위와 8위에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위는 NBA, 그리고 5위에 유로 2021, 6위에 코파 아메리카가 오르면서 다양한 그런 스포츠 종목들이 종합 검색어 순위에 올라갔고요. 10위는 올해 사망 소식으로 전세계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미국 래퍼죠, DMX였습니다. 탑10 검색 가운데 9위가 빠졌는데 9위는 뭔가요? 스퀘이드 게임,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번에도 잘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분야별로 나눠서 검색 순위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TV쇼 분야로만 보면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 히트 상품이 되면서 올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보니까 red light, green light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검색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달고나, 달고나는 사실 영어로도 달고나 많이 쓰는데, 허니컴 터피라고 해서 이렇게도 영어로 쓰나 봐요. 그래서 이 검색 건수도 역대 최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달고나가 스펠링으로 보면 T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D로 바꿔서 써야지 딱 우리하고 입에 딱 맞는 단어가 될 텐데 말이죠. 왜 달고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 또 올 한 해 구글 검색에서 눈에 띄는 다른 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시안 겨냥한 헤이크라임, 증오범죄가 사실 많아지면서 올해 3월에 언론 조명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증오범죄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검색도 역대 최고로 많았고요. 에이시안 오운드, 아시안이 소유한, 에이시안 오운드 비즈니스 이런 거 많이 찾아갔잖아요. 그런 거 검색도 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정치와 재정 관련한 검색이 트렌드 탑10 안에 자리했는데요. 연방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게 했던 졸지아주 상원 선거,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 이런 관련 검색들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메가밀리언스 복권, 그게 가장 많은 미국 내 트렌드와 뉴스 검색어, 이 두 분야에서 다 차지했고요. 밈 주식으로 뜬 AMC, 게임스탑, 그리고 밈 코임으로 각광받은 도치코인, 이더리움 등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 BTS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영화 미나리와 관련된 뭐 그런 검색은 없었어요? 네, 그것도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BTS 포함해서 많은 K-POP 스타들이 춤추면서 수화를 요즘 많이 하나 봐요. 그 중에서도 러브유라는 수화를 이제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수화 검색한 건수가 올해 가장 많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카데미상 시상식 기간에 이 후보작들 가운데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영화가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긍정적인 표현도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후변화 영향, 또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전하는 법, 이런 것도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검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잘 보여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돈부터 성공, 건강, 사랑에 이르기까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표현들도 많이 검색한 걸로 나왔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검색어가 고무적이네요, 고무적이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용 기자였습니다. 박형용 기자였습니다.